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저도 뭐 수많은 행사, 수많은 공연들을 다녔지만 목포의 초대는 오늘도 처음 받고 여러분들 만나던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목포에서 펼쳐지는 남도 음식문화 대잔치인 여러분들 정신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가수 이찬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앞선 하이킥의 무대, 이재 무대, 그리고 또 박근식의 무대 재미있게 즐기셨습니까? 박근식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? 오늘 무대 끝까지 함께 재미있게 즐겨주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스케줄을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긴 상태인데 여러분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노래 불러 틀린기 스파에 문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? 네! 많이 먹으시오! 네 감사합니다. 자 오늘 30회를 맞이한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오늘 목포에서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관광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손 한번 들어볼까요? 네! 여러분들 남도 음식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네! 저는 개인적으로 호남 음식, 전라도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광주,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남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뭐 개장부터 시작해서 낙지, 뭐 돌문어, 다양한 남도 음식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? 간장, 개장 좋아하시고, 추어탕 좋아하시고, 장어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. 남도 음식 앞으로 아리만이 사랑해 주시고 남도 음식이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세계화와 산업화에 성공해서 큰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곡도 즐겨주시겠습니까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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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